귀여워. 귀여워. 어? 친구! 안녕! 귀여워. 귀여워. 오빠 인경수 넓어서 예쁘지? 프리미어 패쇼. 여기 진짜 넓다. 이 사람이 어쩐지 좋다. 여긴 진짜. 딱 쇼핑하기 계획 같더라. 어. 넉넉해서. 좋다. 난 여기가 훨씬 좋은 것 같아. 케이펠 피오 보다. 사진이 예뻐. 야! 애기 귀여워. 귀여워. 안녕. 어? 미니멋이 봐봐. 귀여워. 여기 진짜 넉넉해서 좋다. 넉넉한 게 아니고 업체가 별로 없는 것 같아. 기분도 내고. 어. 그런 것 같기도 해. 가자. 여기 가자. 귀여워. 귀여워. 애기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조심해.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아이고. 몰라. 오빠 너 완전 작고 같지? 어이? 얘 말랐다. 귀여워. 어? 얘 체크가 봐. 꼬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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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모터다름. 눈에 감을 안 먹으면 좋겠다. 너무 예쁘다. 여기가 너무 예쁘다. 여기가 너무 예쁘다. 여기가 너무 예쁘다. 아까 제가? 마지막 회사님께서 카페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막기 전화하려고요. 귀여워. 어? 본 거! 뭐지? 근데 여기인가 보다. 본 거 아니야? 마구야! 아 세상 좋아! 아 진짜 세상이야! 와 목소리 진짜 아프다! 조용히 해! 마구야! 이럴수러? 어떡해! 아 쫄았어! 귀여워! 쫄았어! 귀여워! 아 쇼핑 마신다! 근데 그럴 거 같아! 너무 귀여워! 아! 왜 시끄러웠어! 유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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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보다 크다! 어제 공부는 있었어! 아 진짜요? 먼저 들어? 네! 공부 힘들어! 귀여워! 귀여워! 왜? 귀여워! 이럴수? 머리만 떨어져서! 돌아 돌아 돌아! 시끄러워가지고 가자! 가자 두부! 두부 가자! 가자 두부! 인시요! 안녕! 인시요! 가자! 이거 대박이다! 근데 나를 보고 알아서 세때 어! 얘네 뭐해? 좋아서 차우차우다! 태광 잘해! 태광 잘해! 우리 너무 힘든데? 우리 너무 힘든데? 우리 너무 힘든데? 이게 뭐야? 안녕하세요 1개의 만삼천원일이 대박이다 아 그래? 두부 일로와 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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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일어나 야 여기서 이러면 안돼 야 일어나 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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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렉코! 렉코! 어머 어떡해! 오빠 뽀뽀! 오빠 뽀뽀하면 안 돼! 모델이야! 렉코! 잘 안 보인다! 잘 안 보여? 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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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프! 예쁘네! 할까? 촬영! 렉코! 렉코! 네! 도부 조심해 도부 일로 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미안해요! 아이고 아이고! 혀한테 형한테 갈까? 도부차 형!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과연 형한테 뭔 짓을 해! 오빠 이거 해? 형 남자예요? 네! 왜? 당장한테 줄이자인데? 아, 친하네. 아유, 감사합니다. 하나를 모자라요. 나를 찡기지지? 아유, 감사합니다. 어, 두 개랑요? 귀여워. 귀여워. 강아지 저 좀 부유해. 치워 한 번 해보세요. 뭐야? 야, 뭐 하는 거야? 뜨거워. 내 눈물이죠? 눈 냄새가 안 나요. 나 먹고 있다. 욱만한가봐. 야, 욱만한가봐. 야, 욱만한가봐. 야, 욱만한가봐. 야, 욱만한가봐. 가자. 안 돼. 가자. 야, 욱만한가봐. 야, 욱만한가봐. 귀여워. 두고 더 와? 그냥 한 번 해주겠어요.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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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집 마당에 가야겠다. 우와, 엄청 크다. 거의 멋있다. 근데 여기 되게 짱구 거야. 나 감날랑크가 진짜 많아. 머리 있지, 뭐 어지러워. 안녕. 되게 쪼꼬미네. 야, 이거. 별로 안 크네. 얘만 크네. 얘보다 큰 개를 카페가 많이 많아. 안녕. 안녕. 아이, 귀여워. 아이, 귀여워. 안녕. 아, 씨. 안녕. 뭐가? 치마. 와가지고. 귀여워. 원해. 사방이 뭔가 타러게 된다. 우리 집의 손에 고기. 아, 이 쩌. 아, 이 쩌. 이 쩌. 아, 이 쩌. 귀여워. 상상한 거 아니라고. 어? 상상한 거 아니냐고? 원래 이런 거. 아니, 원래 소원. 아니, 원래 소원. 만져보는 그 쩌. 살이 째. 살이지? 이 쩌생활. 이 쩌생활이 말랐어. 잘 안 좋아. 하고. 아, 이 쩌. 이 쩌생활이 언제가. 고기. 이거 얼마 안 돼? 뭐 아까 사고 있던데, 목줄 사는데? 아 목줄이 얇은 게 없어. 진짜. 내가 한 개 써봐. 내가 한 개 써봐. 크고. 으악! 오! 귀여워. 야! 오, 어떻게 했어? 야! 귀여워. 귀여워.